공간웹에서는 빗장 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빗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공공 오픈되어야 돼요. 오픈되지 않으면 블록체인 레즈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얼마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해야 되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블록체인의 레즈를 관리하고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 기본적인 암호 증표들의 메커니즘인데 공간웹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웹은 빗장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빗장은 뭐냐니까 치설과 수풀들은 반드시 하나의 빗장 속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보관장소는 기본적으로 치설이에요. 자신의 데이터는 자신이 관리를 하고 자신이 보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풀을 이용해서 어느 한 치설이 저장하는 데이터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 데이터를 보지 않고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공간웹의 빗장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치설 선택적으로 물론 치설 데이터를 수풀에 빼급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내 데이터는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한 수풀은 자신을 고향으로 하는 치설의 데이터만 생성, 수정, 갱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방금 보면은 치설은 반드시 자기의 데이터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관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풀 또한 어떤 치설의 데이터의 생성과 수정, 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서로 모순되는 거죠. 그렇죠? 이 모순되는 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암호화 메커니즘입니다. 암호화 메커니즘이란 뭐냐 하니까 실제 수풀이 어느 한 치설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더라도 수풀 자체는 거짓의 데이터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은 치설 자신입니다. 단지 수풀은 이 치설에 기록하는 데이터가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빗장 메커니즘입니다. 좀 정리가 되나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빗장은 하나의 데이터 영역에서 어느 한 수풀에 소속되어 있는 치설들의 데이터는 수풀 내부에 머뭅니다. 그렇죠? 저는 제주시에 있고 여러분들은 어디 광주광역시에 있다. 그러면은 제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영역이 다르단 말이죠. 영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제주시와 광주광역시에서도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수풀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치설들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수풀들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치설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쓰고 수정하고 갱신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개가 모순되는 것 같죠? 모순되는 것 같지만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키를 이용해서 프레비키와 파블릭키를 이용해서 어느 한 수풀에 저장되어진 어느 한 지설의 데이터는 그 지설만 접근하고 수정하고 갱신하는 거예요. 수풀을 통해서 하지만은 그러한 수정과 갱신의 주체는 그 데이터의 생산자인 지설 본인이라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리고 어느 한 수풀에 소속된 지설들의 데이터는 그 수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수풀 내부에서만 머물고 그 수풀은 자신이 관할하는 지설들의 데이터가 참인지 거짓인지만 판명하는 별도의 메커니즘을 운중합니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에피소드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